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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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다 더이상 멀리거나 하면 큰일나겠다 핸드가 나쁘지 않아요? 멀리 보면 3번이나 했는데 이 정도 핸드.. 핸드 운이면 큰일났네 최후 통차 최후 통차 아 최후 예외 먼저 깔까? 예외 먼저 깔자. 자, 달려봅시다. 누가 먼저 더 뼈 빨리 깎이냐야 그 다음이죠. 네. 아, 마나만 있으면 다 뭐라도 될 것 같은데. 네. 하긴 해. 하긴 해. 하하하하 흐음 좋은게 안나오네 아우 막판이 돼가지고 이렇게 핸드가 안졌냐 아 상대 최후통첩 쓰기전에 빨빨리 잡아야 되는데 안 돼 어디 거 없지롱 만화가 없어 둘 중 하나 죽이겠지? 안 죽이네? 아우 괜찮아 이걸로 피를 조금씩 바꾸면 돼 파이팅! 넌 할 수 있어 소용도에 그래 오케이 가자 가자 만화도 없는데 끌고 가자 파이팅! 2점 남았다 다이가 또 온 승물도 죽이네 애가 오케이 막판 승 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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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Isaac 다이 뭐야 여기 삿